안녕하세요. 매장 무인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센시콘의 김영선 이사라고 합니다. 제 친한 지인들과 자주 가는 선술집에 방문했는데 사장님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낯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골이 아니어도 또는 무인 매장이라도 내가 가는 곳에서 단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앱을 만들면 좋겠다. 제가 기획한 이 앱을 가지고 무역회사 대표, IT회사 대표, 의사, 감정평가사 다섯 분의 투자자분께 자문을 구해서 이런 앱을 만들면 사업성이 있겠다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과 키오스크와 호스와 호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로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카멜레온 앱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소비자가 매장에 갔을 때 그 감행 매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메뉴판이 바뀌는 테이블에서 기다림 없이 주문하고 결제하고 팔 수 있는 선진화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앱으로서 모든 매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500여 곳 매장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강남의 커피숍, 베이커리를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카멜레온 서비스는 카멜레온 앱, 호스 프로그램, 호출 프로그램 등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매장당 월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광고 수수료 및 매출 수수료에 대한 부가적인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매장 무인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트래킹 기술과 센서 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궁극적으로 편의점 무인화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보와 같이 완벽한 무인화 솔루션의 매장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 확보와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멜레온 서비스는 스마트 오더와 주문, 결제까지만 가능하지만 2019년 초에 저희가 향상된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고 그때에는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문 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대형 쇼핑몰, 숙박업소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카멜레온 앱은 하나의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매장 내에서 스마트 오더, 포인트 적립, 쿠폰 적립, 단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앱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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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